자 이제 계속해서 적용대상행위,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구성되는 게 적용대상행위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과 대수원,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 세 개를 묶어서 보통 두 문제 정도를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이라고 하는 것 다섯 개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다섯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는다, 건축 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단순화시키면 신축할 때 당연히 허가받고요. 증개, 재축, 이전 등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요. 정의 안 나옵니다.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신축. 그 중에서 굳이 보자라면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어진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것도 신축으로 본다. 이걸 갖고 답을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런 게 있고. 증개, 재축은요. 기본 논리구조가 기존의 건축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증축, 답은 아닌데 가장 많이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을, 그 다음에 연면적을, 층수를, 높이를 늘리게 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증축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개축, 길어서 직접 정의는 나오지 않아요. 키워드는요. 철거의 종전규모 이하. 철거하고 종전규모 이하로 축조하게 되는 것을 개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축은요. 키워드가 멸실이에요. 멸실의 종전규모 이하로 축조하게 되면 재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문제. 건축 중에서만 답을 뽑을 때 가장 유력한 답은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 왜? 일단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공부한 다음에 이전을 공부하시거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답을 뽑을 때 이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는 것을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장난해요. 해체하지 아니하고를 해체하여라고 내거나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라고 내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해서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이게 바로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만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주로 답을 뭘 뽑는다고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지문 구성할 때 철거하고 종전규모 이하 원래 법점은 너무 길어서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주로 이제 멸실에 종전규모 이하 개축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식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경유소를 보셨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의 관계라고 해서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20년 사이에. 그래서 이건 차트로 이제 우리 교재 정리가 되어 있는데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철거의 종전규모 이하가 되면 어떻다? 개축. 멸실의 종전규모 이하가 되면 어떻다? 재축. 이게 이제 경유소를 따지면 전부 철거하고 종전규모 이하면 개축이 될 것이고요. 일부 철거하고 나서 종전규모 이하도 바로 개축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멸실이나 일부 멸실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종전규모 이하가 되면 뭐가 된다? 재축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것이 전부 철거하고 종전규모 초과라든가 일부 철거하고 종전규모 초과하게 되면 이것을 신축.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철거, 일부 멸실에서 종전규모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증축. 이 관계를 따지면 분석할 때 먼저 개축과 재축이 정확히 세팅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고요. 뒤에서 우리 논의했지만 이런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만 이제 나중에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건축 보셨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 이 대수선은요. 우리 공부했던 증축, 개축, 재축과 관계를 봐야 돼요. 무슨 소리가 하냐? 우리가 이제 신축이라고 하는 것. 아예 없는 데다 새롭게 건물을 짓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증개,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다는 전자에서 일정한 변화를 주는 것을 바로 증개, 재축으로 봤습니다.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뜯어고치는 것. 이런 뉘앙스고요. 그래서 증개, 재축과 대수선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수선에 의해 건축물의 기둥보호, 내역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등을 가리켜서 대수선. 이 정의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출제하는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총 9개의 대수선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핵심은요. 설령 이 9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그때는 증개, 재축으로 본다. 해서 핵심이 뭐라고요? 증개, 재축에도 해당되고 대수선에도 해당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증개, 재축으로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요. 건축 마련을 가지고 내기보다는 증개, 재축과 대수선의 관계를 묶어서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 그래서 대수선의 정의를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거 앞에서 공부했던 주요 구조부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되는 거죠.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내기바보치죠.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기본이 해서 내륙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이렇게 6개가 바로 안전과 지킬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구조부죠. 그래서 분석을 하면 내륙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 증설하는 것. 바로 대수선입니다. 규모를 불문합니다. 해체하는 것. 그냥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수선이나 변경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30제곱미터 이상 숫자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 수선 변경은 뭐가 될 수 있다? 대수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겠고요. 그다음에 기둥을 증설하는 것. 개수 불문하고 대수선. 해체하는 것. 개수 불문하고 대수선. 그런데 수선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얼마 3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묶어서 가야 돼. 일반적인 구조, 법적으로 구조를 보게 되면 증설 또는 해체 경우 규모제는 없습니다. 무조건 대수선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선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30제곱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 등 일정한 숫자가 붙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셀 수 있다면 보통 숫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이걸 갖고 디테일하게 내지 않아요. 왜? 무조건 이걸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증계제축에도 해당되게 됐을 때 그것은 어떻다. 대수선이 아니라 증계제축으로 보겠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 봐야 되나요? 해서 좀 길어요.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도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도는 변경하는 것. 이것도 대수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증설 해체, 증설도는 해체 뜨게 되면 숫자 제한은 없고요. 수선 변경하면 3개 이상.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증에서 있는 마지막이 주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이건 이제 숫자 제한이 없네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내기, 바보지,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 한편 수선 변경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숫자가 들어가게 된다. 자, 시험문제 답은요. 자, 우리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공부해 갈 때 대수선을 논의하려면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조부 다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나 소나 내기, 바보 지조는 다 알아.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뭘 내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약간 어려운 거.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것도 뭐가 된다? 대수선. 그래서 이게 답이 됐어요. 자, 출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는 다 알고 있다. 내기, 바보 지조는 복탁방, 학원 다니면 다 알겠지. 그런데 주요 구조가 아닌 바로 피난계단 또는 혹은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어떻다? 대수선이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이라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약간 이것도 안전과 관련되는데 다가구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다세대 공동주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다가구의 다세대 경계벽을 손본다는 얘기는 집 두 개를 가지고 트고 지내는 것을 바로 경계벽을 증설해 채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예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이때 외부 형태의 범죄는 담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 구성할 때는 외부 형태라는 표현보다는 담장을 끌고 나오는 게 더 유력한 출제 포인트. 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걸 하게 되면 출제 오리시비 걸거든. 왜 담장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왜 명시를 안 했냐 시비를 걸거든. 그렇게 출제 연도는 아예 외부 형태보다는 뭘 가지고 바로 담장을 변경하는 것. 이렇게 구성해요. 그래서 지금 일곱 개 항목은 해석을 하게 되면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 장목이 뭐라고요. 미관. 그래서 우리 건축법의 입법 목적이 안전 그리고 미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했을 때 이렇게 안전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소위 대수선의 범으로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용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담을 찍을 때는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해 채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고요. 미관, 지구 내에서 외부 형태 담장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 역시 대수선 두 개가 포인트.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짝 깔아놓고 연면적을 늘린다. 건축 면적을 늘린다. 높이를 늘린다. 층수를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축하고 주로 같이 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증축이면서 대수선의 정의에 해당되면 그건 뭘로 해석한다고요. 증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고. 요즘에 문제고 생각될 때는 옛날에는 세 개를 네 개 이렇게 세 개를 두 개 이렇게 유치하게 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치하게 출제했던 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셔서 쪽팔려가지고 그런 거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묶어서 내야 돼. 왜? 대수선하고 증개제축을 묶어서 내야지. 건축도 알고 대수선도 알고 법 전반을 다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문제 중에서 증개제축에 해당하지 않냐는 것으로서 대수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지금 답은 2번이 되는데 잘못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잘못 표시된 거 지적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 대수선 보셨고 이런 건축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시군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는 게 원칙. 일정한 경우 신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용도 변경도요. 그 건축물의 종료 용도를 바꾸게 되는 건데 용도 변경도 미리 결론을 보실 게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됐든 간에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기본 틀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군 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보면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 바로 대수선이라고 하는 이 범주는 무조건 시군 구청장. 이것을 갖고 끝땅한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단순화 시킵시다. 건축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 허가를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은 다 누가 안다? 시군구청장 이렇게 하는 건데 대수선은 시군구청장 안 내요. 중요치 않으니까. 그리고 꼭 내는 게 바로 용도변경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것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전제를 하고요. 용도변경을 논하려면 정말 힘든데 건축물의 용도분류라는 개념이 미리 세팅이 돼야 돼요. 용도변경은요. 한 5년에 4문제 7년에 6문제 이 정도로 안 나온 회의가 특이한 회의가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망할 놈은 건축물의 종류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지 실질적으로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싫어요. 한 재수 정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수생인데 이걸 해야 되느냐? 하셔야 돼. 삼수생도 해야 돼. 왜? 이건 확률상 너무너무 유력하니까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셔야 돼. 나머지 우리 앞에 공부한 것 중에서 10년에 한 번 또 15년에 한 번 이렇게 내는 거 있다고요.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확률상 높은 걸 공부하셔야 돼. 힘들어도 이건 연구를 들어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30개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걸 이름하여 용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용도군에 대응해서 이걸 다시 안전도에 따라서 9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시설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용도 분류 먼저 보기 안경이 편하게 해서 머리끝에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개 시설군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 두 번째 산업 등의 시설군 세 번째 전기 통신 시설군 네 번째 문화 및 집회 시설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업 시설군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이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주거 업무 시설군 그리고 아홉 번째가 그 밖의 시설군에서 자산 전문 영교 근접의 이렇게 순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접의 이렇게 9개로 분류가 됐었고요. 자 한편 30개 용도군은 바로 어디에 이 9개 중에 어느 하나의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들어가는 하나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똑같네요.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업 등의 시설군 좀 많습니다. 일곱 개는 돼요. 운창공 위 참여장에서 운수시설 그 다음에 창고시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 그리고 장례시설이라고 해서 아 그 용도군 이름이 우리 교재 만들 때는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이 됐죠. 장례시설이란 이름으로 바뀐 상태만에 대해서 운창공 위 참여장 이렇게 일곱 가지를 가리켜서 바로 뭐로 분류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산업 등의 시설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개수가 많습니다. 전기통신시설군 좀 쉬워요.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이란 용도군 그 다음에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에서 시설군과 용도군의 관계 등을 비교하게 되면 좀 외우기 편한 부분 되겠고요. 무나미 집회시설군 4개의 용도군 들어가죠. 그래서 무나미 집회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름 똑같네요. 종교시설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종교는 바로 문화의 한 현상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밤의 문화 위락시설 그리고 한국인의 관광문화 관광 휴게시설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가리켜서 무나미 집회시설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영업시설군이라고 해서 판매 운동 숙박 그리고 이름 좀 긴 다중생활시설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 내고 물건 산대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그 다음에 돈 내고 잠잔대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했죠. 이게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과거의 고시원으로 불렸던 부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용도군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고요.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육 관련해서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수련시설 그 다음에 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야영장시설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복지 관련해서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용도 그 다음에 용도군하고 그 다음에 노후유자시설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근린생활시설군이라고 해서 일종근생하고 이종근생이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묶어서 바로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주거업무시설군이라고 해서 주거업무시설군 종류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용도군.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까지 총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바로 교육자 주거업무시설군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서 이렇게 30개 용도군하고요. 9개 시설군 정말 외우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셔야 돼. 우리 앞에서 국토교육법 할 때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토지 종류라고 하는 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 바로 건축물의 용도군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전문 연계 근족의 9개 시설군 그 다음에 30개 용도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전제하에서 세부용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세부용도는 19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으니까 지금 9년째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들의 기한성은 낮은데 작년에 부동산 학계론에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학교론에서 운전학원, 정비, 운전학원, 무도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여튼 세부용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거기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에 주차장, 세차장, 폐지장 등이 있고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분류하고 있다?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해서 이건 바로 비교하셔야 되죠. 뭐랑 비교를 하면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교육연구시설과 비교를 해서 어떤 건축물을 학교, 학원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교육연구시설인데 그 중에서 운전학원 그리고 무도학원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전학원은 소위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산업등의 시설군이라고 해서 일단 용도군, 산업등의 시설군 7개에서 운수시설, 어떤 건축물을 공항이나 철도나 항만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운수시설이 큰 문제가 없고요. 창구공장 이슈 없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가요? 위험물 저장물 처리 시설부터 봐야 되죠. 주유소라고 하는 거 주유하셔야 됩니다. 주유소는 소위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물 저장물 처리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나올 수 있는 것들 큰 이슈 없습니다. 고물장 등 큰 쟁점 안 되고요. 묘지 관련 시설에 화장시설 봉환당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장례시장을 주의하셔야 돼요. 장례시장은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니라 장례시설이라는 용도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화장시설 봉환당에 대응해서 장례시설이라고 하는 거. 장례시장은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니라 장례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전기통신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기통신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발전시설의 발전소 어렵지 않고요. 방송통신시설의 방송국 등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문화 및 지필시설군의 먼저 문화 및 지필시설 공연장, 소위 음악 등 극장 등이 전장된 케이스. 주의하실 게 동식물원이라고 하는 거. 동식물원, 우리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동식물원은 잘 모르겠는데 소위 다중이용시설이나 준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웠던 것이고요. 이 동식물원은 어디에 문화 및 지필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동물묘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제일 하단부에 축사와 작물재배사 등이 있습니다. 즉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동물묘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묘 식물원은 동물묘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지필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좀 특이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락시설 카지노 영업소 모두당 모두 학원에서 아주 오래전에 카지노 영업소를 가지고 관광휴게시설로 한번 출제했던 바가 있어서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관광휴게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바로 위락시설로 또 이제 모두장 모두 학원 모두 학원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학교 학원은 뭐로 분류합니까. 교육연구시설. 그런데 운전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학원이 뭐가 아니듯이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가 되듯이 모두 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얘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바로 모두 학원 역시 바로 위락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의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될 것이고 해서 이렇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위락 관광휴게시설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 시설군 영업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이 영업시설군의 판매운동 숙박 다중이용시 사중생활시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판매설은 큰 이슈 없죠. 호텔, 판매설은 백화점 등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운동시설 이슈 없고요. 숙박시설, 호텔과 콘도, 콘도 주의가 있어요. 콘도는 뭐로 분류하고 있다. 숙박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나. 콘도는 뭐로 분류하고 있다. 숙박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그래서 나중에 비교할 것이 수련시설의 유스호스텔이 문제가 되는데 유스호스텔은 뭐로 분류한다. 바로 수련시설. 그리고 호텔의 콘도, 콘도는 숙박시설. 보통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이든 콘도든 갓 삼잔되죠. 그런데 하나는 숙박시설, 하나는 수련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포함되죠. 학교의 범죄, 유치원 포함됨에 대해서 유치원은 과거에 노후유자시설로 구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 교육연구시설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27에 부동산 학교에서 출제가 됐던 것. 그래서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27일 때 운전학원, 정비학원, 교육연구시설의 일종에 대해서 틀리게 구성해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 이미 시작한 것처럼 유스호스텔, 콘도는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이라고 새롭게 등장해서 야영장시설도 소위 교육연구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 병원 등 나오게 됨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 의원은 탐보가 된다. 일종 근생시설이고요. 병원은 의료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획을 해주실 것. 그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노후유자시설이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이라고 해서 일종 근생, 이종생인데 종종이 워낙 많아서 외울 수 없고요. 그 점에서 일종 근생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의원, 마을회 같은 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종근생시설에 놀이온습장,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런 게 이슈죠. 사실 다중생활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 이종근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도구도 분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어차피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업무시설군의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구도 있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제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하숙집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학기론영역 관련해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에 330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 660조금 이하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그래서 보통 다가구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 보게 될 때는 원룸 이런 것들이 주로 다가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단독주택은요. 소유자가 한 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사실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게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이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를 다세대해서 아파트 5계층 이상이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바로 아파트 그 다음에 4계층 이하가 주거용도로 쓰게 되면 경우의 수 따져야 되죠. 660조금 이하가 되면 다세대 660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연립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실 것 해서 전통적으로 부동산 학교는 영역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따져 물을 때 딴 거 안 내고요. 주로 주택의 종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정의만 외워도 시험 문제에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7회 때 특이하게 주택 종류를 맨날 물어보다가 27회 때는 특이하게 모두 학원 운전 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 연구 시설 이걸 내가지고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주거무시설군 관련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소위 단독과 공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크게 분류받고 그중에 기숙사라든가 공간은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업무 시설에 국가시자체 창사하고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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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서법에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서법에서 중개 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거 주택인 중개 대상물하고요. 주택 외 중개 대상물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주택인 중개 대상물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게 돼 있다 해서 결과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물에게 정한다라고 해서 천분의 9 범주 내에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외 중개 대상물 중에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교환에서는 천분의 5이었었고요. 그러면 이임재차는 천분의 4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인중개서법일 때 중개 보수 요율을 계산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고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용도를 묶어서 주거, 업무,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밖의 시설군은 이미 본 것처럼 동물 및 식물 관련 설에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동물원, 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뭐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설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의 종류를 쭉 보셨는데 우리가 토지의 종류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죠. 공간정보부 회사는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대장 혹은 임야대장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종류, 소위 용도군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개로 분류하잖아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하고 건물 또는 건축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지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적장보가 뭐가 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토지에 관해서 관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뭐다. 토지 등기부 또는 토지 등기기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관계와 관리관계 얘기고 한편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 이게 몇 층이냐 연맹이 얼마냐 또는 이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공적장보 건축법에서 논쟁이 되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한편 건물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건물 등기부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디서 써먹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거기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확인상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확인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확인설명에서는 어떤 항목이 기본확인상에 속하냐 세부확인상에 속하냐 이걸 더럽게 많이 물어본다고 문제 거의 반이 기본확인상이냐 세부확인상이냐 묻는다고요. 그래서 기본확인상은 공적장부라든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조사해서 확인설명해야 될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릅니다. 바로 기본확인상 세부확인상은 뭐라고요. 매도의뢰인 또는 임대의뢰인한테 물어봐서 그 내용을 설명해줄 것을 가르쳐서 세부확인상. 그래서 세부확인상의 개수가 작아요. 실상 뭐지 벽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라든가 내 외부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벽면 도배 그리고 환경조건 이런 게 이제 세부확인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기본확인상 중에서 대상물관의 표시와 권리관계 등을 표시를 하고자 할 때 그때 만약에 중계대상물이 토지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는 뭘 통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중계대상물이 건축물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바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권리관계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등기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등기부를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중계대상물에 관한 어떤 확인설명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즉 토지대장에서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등기부에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를 예를 들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에서 상인시를 가고 토지등기부에도 표시가 되거든요. 두 개가 충돌하면 그때는 뭘 우선 적용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우선 적용한다. 한편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 이것의 용도가 무엇이냐 몇 층이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도 건물등기부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표제부라고 해서 바로 부동산의 표시라는 항목에 들어가는데 두 개 혹시 충돌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건축물대장을 우선 적용한다. 그리고 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기본관리관계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중심으로 건물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설명을 해야 된다. 또 토지의 소유자가 이 토지대장하고 토지등기부가 두 개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중심으로 바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권리관계를 설명해요. 이런 게 이제 어디에서 확인설명서일 때 논의가 될 것이고요. 지금 얘기를 길게 한 취지가 뭐냐면 지금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 용도군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의 표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요리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이 9개 시설군과 30개 용도군을 다 외웠다고 쳤을 때 그때 나온,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바로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용도를요. 집 멋대로 마음대로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서로 다른 시설공간의 용도변경, 경우의 수가 두 개죠. 허가 대상 용도변경과 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간 기준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위에서 밑으로 내릴 때는 어떻게라?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되게 쉬워. 그래서 자산전문 연기업 근주구의 그리고 30개 용도군의 관계를 알았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무내미 집회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설공간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다 신고하면 된다. 판매시설에서 무내미 집회시설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구조에서 허가와 신고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긴 쉬워.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시설공간 순서 용도군 각각 소속을 다 알고 있어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한데 미리 이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세팅이 돼 있지 않게 되면요. 이거 문제를 사실 풀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봐야 할 것이고 같은 시설공간의 용도변경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공간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용도군이 다르네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이 용도를 다르게 표시해달라고 하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금 아까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문화면 집회시설에 동물원 식물원 공연장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어떤 건축물의 종류를 공연장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동물원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이건 같은 용도군 간의 용도변경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 왜? 문화면 집회시설에서 문화면 집회시설로 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용도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허용 대장 용도변경이다. 즉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요. 다시 시설군 기준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라. 위에서 밑으로 낼 때는 신고하면 된다. 같은 시설군이라고 전제했을 때 용도군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용도군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때는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하나 추가할 것이 이거죠. 마지막에 근생시설 상호관의 용도변경. 이것은 어떻다. 원래는 뭐예요? 1종에서 2종,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돼?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됐어요. 1종, 2종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특례조항을 둬서 근생시설 상호관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통적인 요소를 하나 기억하실 것이 허가든 신고든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됐든 간에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시군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구성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렇게 흔들어준다고. 그럼 틀이 안 돼요. 무조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는 시군구청장 해서 이게 논의 포인트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 변경이고요. 사실 강의를 해드릴 때면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문제는 이 망할 노무 건축물의 종류를 다 외워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험 보러 가실 때는 마지막까지도 토지의 종류, 용도 지역 세팅하셔야 되고요.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경우도 정리를 해 두실 것. 자 여기까지가 소위 적용 대상 행위고요. 상당히 강의 양도 비중이고요. 양에 비해서 실제 교재 폐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확률상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통 건축과 대수선을 묶어서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 기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쭉 넘어가야 되죠. 건축 관련 규제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관련 규제라고 하는 것. 이제 건축물 관련 규제하고요. 대지 관련 규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 건축물 관련 규제에 크게 세 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연 이렇게 크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건축물 관련해서 시골에서 건축물의 일부 종양의 적용을 폐지할 수 있다. 시골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 동읍적이 아닌 지역을 가리켜서 시골. 그러나 이 시골에서도 최소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지연 규제는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게 될 텐데 자 이거는 이제 별 내용이 없어요. 간단하게 보십시다. 자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기본 공식을 외워야 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건폐율 관련해서는 국토기획법에서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5, 5, 6, 6, 5, 7, 9, 8, 7, 8, 7, 7, 7 다 20%야. 계획 권리적 40%야. 이런 숫자를 배우면서 그게 현실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서법 넘어가게 되면 확인설명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확인설명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해서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요. 이 괄호에 열고 있는 것 중에 우리 1필제, 1대지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필제는 어떻다? 하나의 건물만 짓는 게 원칙인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건축면적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합하면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주된 건축물과 구된 건축물 이런 식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원래 건물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건물 두 동 있게 되면 그냥 다 묶어서 건축면적을 계산한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간단하게 날리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뭐라고 한다? 건축면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적용 나와 있죠. 이 건폐로 취해야 된다. 국토개혁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이법 즉 건축면적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폐율 관련한 부분 봤고요. 두 번째 용정률이라고 해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물어본다. 바로 용정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편 똑같은 논리구조야. 혹시 하나의 대지에 두 동생의 건물이 있을 때 원래 연면적이 각층 바닥면적이 합계인데 이 때는 두 개를 다 합쳐서 연면적을 계산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죠. 이 용정률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 국토개혁법 기준에 따른다. 해서 국토개혁법에서는 이렇게 봤었죠. 주거적인 6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주약 1500, 1300, 900, 1000배. 공업주약은 300, 350, 400, 녹진은 180이라도 있었고요. 도시위에 계획관리자 100% 이하,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모두 80% 이하. 물론 자세한 상황을 통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건폐율 용정률 얘기를 할 때는 나머지 얘기는 그다치고 이 파트에서만 문제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뭐죠? 이 건폐율 용정률 제외한도 건축법을 통해서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능경이 나와도 다 사이드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을 붙이게 되면 우리 시골에서 건축법 일부 종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최소한 시골이랄지라도 건폐율 용정률 높이 제한 규정 등은 다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획을 해 주실 것 해서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건축법 관련 규제에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높이 제한은 그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높이 제한은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냥 높이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1조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 그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높이 제한 내용 자체가 너무 밋밋해서 오히려 어려워요. 높이 제한 기본 구조가요. 그냥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기본 구조 가로 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고요. 우리 정비법에서 공부했었죠. 거기서는 따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소규모 채 건축을 가르쳐서 가로 구역이라고 불렀었고요. 숫자 외울게요. 그 규모 1만 미만 3분의 2 이상의 노후량과 정말 단독은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이런 전제에서 자 이 가로 구역에 따른 높이를 규제하는 양식 크게 두 개입니다. 간단해요. 바로 지정 공고하는 것이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조례를 통해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뼈대 잡으셔야 돼. 그래서 허각권자 시공구청장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허각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블럭에서는 몇 미터까지만 지어라는 식으로 정하는 게 지정 공고가 될 것이고 다만 시험에는 너무 밋밋하니까 포인트가 같은 가로 구역이라 할 적어도 높이를 하나만 정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건 왜 이런 조항을 두고 있냐면요. 만약에 이 조항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를 다 지어요. 직사경으로 다 건물을 뽑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특색이 없어져.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 건물을 삐뚤빼뚤하게 짓거나 부정용으로 짓거나 개판으로 짓게 되면 모양을 이상하게 짓게 되면 높이전 규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용도 형태에 따른 상의야 높이전. 그래서 우리 건물 지을 때 층고가 많이 높다. 상대적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층고가 높다.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에 더 투자하더라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층고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로구역별 높이전 하나에 있어서 허가군자 지정 공고할 때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용도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높이 상의 높이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모든 데서는 안 되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이게 특별시 광역시장의 조례라는 형식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 이 정도에 불과해서 다시 뼈대 잡으셔야 돼요. 내용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가 높이 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허가권자는 지정 공고 이게 원칙이 되게 될 것이고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뭘 통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높이 제한을 할 수도 있다. 너무너무 밋밋하고요. 그나마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이 뭐냐면 1조, 햇볕을 받기 위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용도에서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건축물에 따라서 나오는 개념이 뭐라고요.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높이자는 유형, 더러게 복잡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교제에서는 여기다 이제 뭘 넣는다고 그림도 쳐 넣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옛날에 교제 작업할 때는 다 넣었는데 어차피 시험이 안 나와. 어차피 객관시험을 구성할 때는 딱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문자 두 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높이자는 너무 길어서 내기가 지랄이에요. 그래서 결론가겠습니다. 용도지요. 따로 이 햇볕 밖의 높이자는 필요한 것은 뭐가 된다.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어디에서 일반 주거지역이었을 때만 얻었다고요.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보자고요. 우리가 토지역에서 무조건 뭐가 있고 용도지요. 그래서 보통 주거적인 주거용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높이자는 한다. 그게 이제 유형이 정북 방향 경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정남 방향 경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잊어버리세요.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보자 실익도 없고 그저 암기하게 1조 햇볕을 위한 높이자는 햇볕 밖을 위한 높이자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우리가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 농림, 자율원경, 보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주거지역에서 주로 주거용도 쓰거든. 그 중에서 순수한 주거가 뭐라고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앞에서 준 주거만 하더라도 상업적 요소가 있는 토지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경리 혹은 정남 방향 경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답 안 돼.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그 다음 항목 건축으로 용도 중에서 공동주택에 따른 높이자. 이게 이제 답이 돼가는 거야.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높이자 이라고 하는 거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뛰어라. 라든가 햇볕 들어오는 방향, 채광 방향으로의 일정한 격리를 해라. 그런데 몰라도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뭐 지금 아파트 지을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공동주택일 때는 논리가 그런 식이야. 이게 용도직이 뭐가 됐든 간에 아파트 시절에 지을 때는 어떻게 해라. 앞둥이 너무 높게 지어버리면 뒤둥이 헤벼서 못 받거든요. 그래서 따로 일정한 높이자는 적용을 하게 된다. 답을 외우셔야 될 마지막 쟁점이에요. 공동주택에서 일정한 높이자는 적용을 받는데 요거 요거 요청을 배제하는 게 있다고요. 이걸 외우셔야 돼. 지난번 답이었었죠. 문제 공동주택이 중심 상업지역이거나 혹은 일반 상업지역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아예 높이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답이라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면 원칙은 않네. 구체적으로 인동거리가 뭐고 채광 방향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었을 때는 소위 소위 바로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높이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외울게요. 지금 이제 전용주가 일반 추구입니다.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높이자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회사 답이 뭐라고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아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자는 규정을 배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쭉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죠. 굳이 쟁점을 삼다라면 용도적 기준으로 어디에서 소위 일정한 높이자는 적용한다. 바로 전용주가 일반주가였을 때만 일정한 높이자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것이 유형이 정북방향경래 혹은 정남방향경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 지문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저 전용주가 일반주가가 출제 포인트다. 한편 공동주택 건축물 종료가 아까 30개가 있었다고요. 용도가 30개가 있었어요. 그때 공동주택이었을 때는 어떻다. 일정한 높이자는 적용한다. 그런데 답은요.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중심상업체 일반상업체 일단은 소위 공동주택에 따른 일조 등이 확보된 높이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즌은 단순하죠. 우리가 도심지, 집가가 겁나 비싸죠. 우리가 부동산 학교로 공부하실 때 토지 부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토지는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 바로 갈루는 나중에 집가구가 될 텐데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욕을 갖게 되죠. 흔하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서로 땅을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 입지 경제, 집가 입지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집가 상승으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나온 얘기가 이 집가 상승에서 파생되는 문제 소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가장 번호한 지역입니다.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일부 짓겠다고 했을 때 소위 일정한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적용해서 낮게 지어라 라고 한다면 타산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지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도심지는 반만 되면 깔끔하게 공동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야 나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라 그냥 아철로운 같은 큰 주상복합 지어서 한번 도심지에 살아봐라 라고 해서 결론인 거라고요. 자 공동주택에 있어서 소위 일정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는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최근 시험에 답이 뭐였다고요.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에서 공동주택, 일정한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2층 이하, 8m 이하 했을 다해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에서 이걸 외우셔야 돼. 뼛속에 딱딱 새겨놔야 돼. 키워드가 되는 거. 그리고 스스로 아실 게 정복방향 격리가 뭐고 정남방향 격리가 뭐고 인동거리가 뭐고 채광방향 격리가 뭐고 이런 것들 아예 공부 안 했다. 틀리든 맞든 난 모르겠다라고 그저 용도 지역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얘기하고 그리고 2층 이하, 8m 이하 할 때는 아예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거 끝나요. 왜?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거든. 너 아파트 지으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건축법의 기본 3대 규제 검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구요. 그래서 이 검폐율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은 큰 이슈가 안 됐죠. 오히려 이제 굳이 문제 구성하면 높이 제한.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골, 시골에서 일부 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시골이라 할 때 최소한 뭐는 검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안전이라고 해서 안전력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나 하실 게 법이 개정이 된 게 반영이 안 됐던 게 있는데 거의 연매죠.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거 나와있나요? 두 번째 항목에 이거 50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숫자가 바뀌었어요. 해서 이거 하나 수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바로 고조안전을 확인해서 자 일정한 건축물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고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뭐 취지가 뭐냐면 자세히 볼 건 없고 여기에 깔려있는 이런 건축물은 덩치가 좀 되니까 안전에 신경을 써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라. 이런 취지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첫 번째 3층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2층짜리 있는데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일단은 3층 이상이 되면 어떻다? 덩치가 좀 되니까 안전에 신경을 써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면적 숫자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덩치가 좀 되니까 안전에 신경을 써라. 높이 13미터, 첨원 높이 9미터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까지 나머지는 거리가 더 좋아요. 이 숫자가 첫 번째 문제 포인트 기본층 수 몇 층? 기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높이는 13미터, 첨원 높이 9미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그래서 옛날에 문제 구성할 때는 숫자 물어보는 게 주된 출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19회 땐과 마지막 구성이 되고 안 나오고 있어요. 요는 지금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500제곱미터 이상 1000이라고 되어 있던 게 500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 창구축사, 작물집사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개 가십시다. 창구와 창구, 축사 등은 어떻다. 이때는 바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정치가 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테고 그러면 안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나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일 때는 어떻다. 이때는 사람 없으니까 굳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요인이에요. 숫자 물어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지금 창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라고 해서 일단은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다섯 개 숫자 중에서는 지난번 문제 삼은 게 기둥과 기둥 사이 거래 10m 이상 이걸 갖고 출제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외울 때 3층 이상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처음에 높이 9m까지 외운 다음에 처음에 보통 기둥과 기둥 사이 거래 10m를 외우시거든요. 출제위원들은 제일 뒤에 다섯 번째 항목 이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해서 그 정도까지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해서 검표용정료를 이어서 안전관련 규제까지 받고 그 외에 경계배경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에서는 일곱 문제 중에서 한 세 문제 가까이 풀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무지막제 문제를 구성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뒤에 해설하실 때 필요하라고 넣었네요. 여기까지 보조구 3시였다가 대지 관련 규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